윤석열 정권은 잡으라는 물가를 잡지는 않고 현직 야당대표 전 야당대표만 잡는데만 몰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억울하게 여러분들은 진짜 무슨 돈 몽돌을 받아서 그게 크게 문제가 돼서 들어갔거니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차가운 구치소에 지금 갇혀있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는 폐러를 당했습니다. 전 야당대표와 현 야당대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도가 바뀌니까 물리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전 현 야당대표를 못살게 굴고 제거하고 투옥시키는 데만 혈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 그랬던 이 정권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가 듣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안의와 경험 문제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최재원 목사가 당부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아직은 제가 공론화할 수 없지만 무언가 특별한 제보를 엄청나게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경호와 혹은 신변보호에 조금이라도 반응구멍만한 비틈이 있는 것을 노리고 더 테러와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을 제가 감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검찰 시절에 했던 그 오만과 또 그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수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분노와 침입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진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금요케비넷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증거인멸을 했느냐. 커버넛 컨텐츠 그 사무실에서 저 헤리게 저 디올 핸드백을 받은 그 사건 현장 그 사건 현장을 은폐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몰래 커버넛 컨텐츠 모든 집기와 간판을 다 철거하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모펀드 투자회사를 거기다가 입주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지난 3월달 2월 말에 그렇게 했어요. 총선에서 지면 특검을 할 걸 알고 특검을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겁니다. 아시코인학까지요. 이거 용납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가 늘 저를 도와주는 취재의 요원을 꾸준하게 열흘에 한 번씩 보냈어요. 제가 보냈는데 어느 날 이 한남동 관자로 이사를 커버넛 컨텐츠가 가고 나서는 텅 비어있잖아요. 경호원들이 이삿짐을 날랐거든요. 이 한남동 관자로 올 때 커버넛 컨텐츠에 있는 집기들을 아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도 쓰레기 봉투가 계속 나오는 거야. 취재의 요원들을 보내니까 계속 안에 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내가 김건희 여자를 접견할 때 투명 아크릴로 된 핸드폰 보관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어렸을 때 메주를 쓸 때 메주틀 같은 나뭇틀 있죠. 그렇게 핸드폰 보관함을 또 설치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수를 했다고 뉴스에는 보도를 나오게 해놓고 실제로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고 그리고 관리비를 내라는 관리소에서 전달한 책자가 유리문 출입문에 이렇게 띵겨있으면 누가 꼭 그걸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하게 취재요원이 취재한 결과 지난 2월 27일 날 간판을 싹 바꾸고 복도에 있는 유리로 된 그 홍보 프레임 전시회 때 했던 그런 사진 김건희 이름 막 들어가고 이런 거를 반투명 유리로 싹 가리고 그리고 다른 회사를 거기다 지워놨어요. 왜?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특검이 출동해서 무언가 조사할 때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 집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고 다 없어지고 증거가 인멸됐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번 총선이 되게 무서웠나봐요. 맞습니다. 그죠? 이번 총선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하면 김건희가 기존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거의 다 갈아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재봉천을 했어요. 프로태지가 많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갈아치우면 새로운 국회의원 공천받은 후보자들이 김건희를 탄핵하는데 앞장서거나 김경률이나 한동훈같이 뭔가 올바른 소리할까봐 기존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공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처절한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국힘당 패배는 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를 봤습니다. 왜? 한동훈이라고 하는 자는 인생일 때 단 한 번도 선출된 권력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다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직. 그런 자가 어느 날 법무장관에 임명됐고 그러다가 이 디올백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건이 막 전국적으로 볼불처럼 일어나니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한동훈을 투입을 했는데 생각해보십시오. 국힘당이라고 하는 당은 선출된 권력만 모여있는 작지만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선출된 권력이 모여있는 그 여당 집단을 선출된 권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임명직만 해본 한동훈이가 진두지휘하니까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 안에 비대위원들이 불병을 많이 많고 혼자 위원장이 혼자 독주하고 독선한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사진 찍기나 좋아하고 셀카 찍기나 좋아하고 뭐 까치마이나들을 연예인이니까 뭐 그냥 연예인병 들어가서 권력의 맛을 보고 사람들이 인사진외를 이루니까 자기 때문에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모닥불이 저앞인데 불나방 신세인 줄도 모르고 있다고 정치를 하고 총선을 대비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윤석열 정권은 그동안 동물 정권이었다면 총선 이후에는 식물 정권입니다. 이 동물 정권 막물관에 침입한 코끼리가 전시물을 마구마구 때려무쓰고 휘젓고 파괴한 것처럼 이 동물 같은 국정을 수행했던 윤석열의 동물 정권은 이제 물 건너가고 이제는 200석이 되는 이러한 우리 범 야권의 그 압도에 찍소리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이제 수동적인 정치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폐일을 하고 김건희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여사자 뺐습니다. 그동안 연설할 때 인터뷰할 때 방송 진행할 때 무엇이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여사라는 호칭을 해두는데 총선 이후부터는 김건희 아니면 조금 대우해주면 김건희씨 이렇게 할 거예요. 김건희씨 나는 논의의 정신으로 이번 디올백 사건에 임했습니다. 나는 이 디올 사건이 특검에 회부돼서 뇌물이 됐든 그냥 금품수수가 됐든 조건 없이 선물을 주고받았든 나는 나도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 적장을 끼하는 논개처럼 나는 김건희 뇌물을 끝까지 물고 들어줘서 그의 부패상을 그의 잘못된 이런 인생과 잘못된 영부인의 활동을 저는 만천에 더 명확 선명하게 고발하고 그것을 단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때가 늙지 않았습니다. 이실직구하면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는 우리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국적의 에너지와 소비를 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애꿎은 국회의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조사받고 스스로 수사받고 스스로 다 있는지에 다 드러내놓고 코로나 컨텐츠에 앉아가지고 130개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거 23개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거 나 말고도 다른 내방객들한테 뇌물성 선물 받은 거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대낮 11시 27분경에 저 한남동 관저를 활짝 열어주고 백석대 설립자가 천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문제를 주는 거를 낼름받는 이런 모든 이런 특검을 수용해야 하고 그래서 DD 특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갑시다. DD 특검 DD 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최은순 최은순 김지윤호 그 일가들의 비리와 행적을 다 리포트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일가의 모든 부정부패의 비리를 캐고 그것을 단지하는 특검도 반드시 새해 국회의원들은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해야 될 아까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선생님 패키지 5개 아주 좋아요. 그중에서 앞건은 고속도로 조작 아이고 그거 참 표현이 멋있어 고속도로도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특검과 천공특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지만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천공은 최재형 목사가 엄청 많이 까발리고 폭로했어.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누구냐 하면 건진법사인데 여러분은 아 건진법사 쑥 들어갔잖아요. 지난 대선 캠프 때 한방 맞고 쑥 들어갔는데 뭐 범죄 이상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진이 얼마만큼 나쁜 짓을 했느냐 윤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어느 날 일본에 갔을 때 윤대통령이 일본공항에 도착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여기 서울에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어디를 간지 아십니까 건진법사가 사적으로 이권개입한 어느 명동의 어느 회사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기서 이권개입 회의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자료화됐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비서실도 썩고 대통령도 썩고 부패하고 이 한가운데는 건진법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여러가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진은 건진대로 천공은 천공대로 이 두 양반이 라이벌 관계예요. 윤석열 김건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충성 경쟁을 하듯 라이벌 관계면서 필요에 따라서 김건이 윤석열 두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김건이가 천공에게 물으면 천공이 답하고 김건이가 건진에게 물으면 건진이 답하고 그런 식으로 대선 캠프 때부터 지금까지 두 사이비 무성인에게 의존하는 이 정권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시대 이 엄청난 천리국 배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이런 정상적인 무성인이라면 괜찮아. 정상적인 성직자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사이비 무성인들에게 의존하고 일구수일 부족을 물어보고 국정을 수행하는 이따위 대통령 부분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하나 또 발견한 게 있어요. 저기 강릉시장에 김건이가 거기서 수박도 노인들에게 수박도 5통 복숭아도 5박스 뺏떡을 사도 50팩을 샀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어장에 가가지고 그 어장이 핵감 파는 데 가가지고 무너지원을 5마리만 샀어요. 그게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영상이 찍혀 있어요. 5마리 주세요. 음성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방신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오방신에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의 자동차 끝번호도 5번 캠프 시절에 엄마의 번호 끝번호도 5번 본인의 끝번호도 5번 커버넌 컨텐츠 번호도 5번 천공의 지무실도 5층 다 이명숙 이자 강사비 105만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속 사이비에 심취해 있는 이런 김건희 윤석열 용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할 때 손바닥에 인구망자를 무려 4차 5차 6차 6차까지 경선 TV 토론을 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걸 쓰고 나온 거야. MBN의 백운기 앵커가 그 TV 경선을 사회를 보는데 시작하기 전에 PD가 그걸 발견하고 빨리 지우세요. 그거 큰일 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지우라고 요청했지만 끝까지 끝까지 안 지웠어. 왜? 그 무속인이 무서워서 절대 지우지 말라고 해서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허연 털을 눈썹 위에 달고 나오고 그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과학적 요소 없이 군사적 그런 논리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용산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청와대를 안들어가고 용산으로 나온 이러한 미신 대통령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미신을 최고로 하니까 R&D 회사를 5조를 깎은 윤석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 이 헌법을 유린한 것을 우리가 윤석열 탄핵 최1호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창의성 공약을 낱말해서 천정원 호치를 낱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서 맥배고 여기가서 맥배고 여기서 맥조원 이렇게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그따위 선신성 공약성 발언한 것은 험 이 선거법 위반이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한 말 한마디만 했다고 탄핵을 당했는데 이 윤석열은 그 100배 이상의 음방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를 이번 총선기간에 저질른 것을 우리 깨어있는 민주세력들은 잊지 마시고 그것을 낱낱이 밝혀내서 응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찍어합시다. 뺨 추레 뺨 알았다. 힘내요.